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햇살 다육입니다 오늘도 햇살 다육에 또 예쁜 신상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기존에 있던 아이들도 있습니다 명절이 아니었지 크리스마스 어때? 선물을 못 드렸다고요? 이번에 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났는데요 지났는데도 선물을 못 드렸다고 마음에 걸리신가 봅니다 오늘 3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파인 노즈입니다 빨갛게 물드는 파인 노즈 이렇게 얼굴은 이두도 있고 일두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요 랜덤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3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 아이는 블루빈스 인데요 목대도 이렇게 있고요 무겁습니다 분도 바르고 있고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선물로 드리니깐요 원하시는 거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햇살 다육은 한 포트만 맘에 드는 아이가 있어도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부터는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이 아이가 원종 하이트 자라고사네요 원종 자라고사가 아니라 하이트 자라고사입니다 12,000원에 있고요 12cm 포트에 이렇게 가득이 차 있습니다 손톱이 예쁘죠? 이렇게 손톱이 예쁜 아이입니다 이 원종 하이트 자라고사 12,000원이고요 이 아이가 노마드라는 아인데 오 색깔 이쁘게 물이 들었네요 노마드 손톱도 예쁘고요 이 아이가 손톱이 예쁜 아이죠 노마드가 이렇게 있는데요 만원에 있습니다 가격은 만원이고 세일 받으면 8,000원 됩니다 이번에도 20% 세일은 그대로 해드립니다 20% 세일 받으면 8,000원이 되고요 이 아이는 또 뭔가요? 하이트 팜 철화입니다 하이트 팜 철화가 대륙 쪽에서 많이들 가져가서요 인기가 많은 아이죠 그래서 몸값도 은근히 있는 아인데요 아주 착하게 해드립니다 11cm 포트에 이렇게 두스가 이렇게 사이즈가 좋은 아인데요 오 엄청 좋아요 한 이 정도만 해도요 한 2만원 하더라고요 이 정도만 해도 근데 이렇게 큰 사이즈인데요 2만 5,000원에 있습니다 하이트 팜 철화 2만 5,000원에서 세일 받으면 한 2만원 됩니다 이 아이는 하이트 팜 군생이고요 군생입니다 이 아이는 얼굴 두스가 이렇게 한 6도 되는 것 같아요 육두도 있고 여기는 또 이렇게 이 아이는 7도, 8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두 개가 남았습니다 2만원에 있는데요 네, 세일 받으면 16,000원 됩니다 이 아이가 하이트 고스티인 것 같아요 하이트 고스티 고스티인데요 생장점이 아주 빨갛게 물이 들어오고 있는 고스티입니다 군생 이렇게 자연 군생으로 되어 있고요 두스는 한 5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보트 14cm 보트에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오, 머리 두스가 또 이렇게 많은 아이도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밑에 자구들을 많이 품어가지고 얼굴 두스 꽤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 가격이 너무너무 착하게 나왔습니다 만원이라고 합니다 네, 고스티 고스티는 살짝 입이 잘 떨어지는 아이들은 또 입꼬지도 잘 되죠 이 아이는 살짝 배송 중에 한두 개 입이 떨어질 것 같아요 네,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아이가 또 이 아이가 조이너스입니다 조이너스 조이너스에는 살짝 몸값이 있죠 네, 사이즈가 한 8두대는 것 같아요 8두 네, 8두대는 이런 조이너스가 있습니다 가격은 35,000원이고요 네, 사이즈는 한 18cm 보트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조이너스 네, 살짝 몸값이 있는 거 아시는 분은 좀 아실 텐데요 네, 이 아이가 35,000원이면 세일 받으면요 28,000원 됩니다 네,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조이너스는 두 개 있습니다 네, 여기 또 이렇게 오시는 나나 후크민이죠 네, 우리 다용맘들이 다 좋아하시고 네, 또 다산의 여왕이라서 네, 자구를 어마어마하게 품어주는 아인데요 보세요, 밑에 자구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서 오우, 엄청나죠? 네, 이렇게 아주 앞으로 더 대품이 됩니다 네, 지금 이것도 대품인데요 네, 계속 자구를 올려주고 있는 이런 대품이 들어있는데요 가격은 35,000원에 있습니다 세일 받으면 한 28,000원 되고요 네, 이 아이가 또 춥수 철화죠 네, 춥수 철화, 빨갛게 물드는 춥수 철화입니다 네, 이 아이는 2만원에 있습니다 2만원에, 네, 2만원에 세일 받으면 16,000원 됩니다 네, 13cm 보트에 이렇게 있고요 목대도 아주 건강해 보이네요 저 안에 목대에 이렇게 건강해 보이는 이런 춥수 철화입니다 이게 안에 노숙 흔적은 살짝 있습니다 살짝, 네, 노숙 흔적 살짝 있어요 네, 춥수 철화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네, 이 아이가 2만원에 있는데요 세일 받으면 16,000원 됩니다 네, 이 아이가 트래비 분수입니다 트래비 분수 네, 얼굴 두스 한 5도, 6도 되는 트래비 분수인데요 12,000원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있고요 네, 이 파랑새 사이즈가 엄청 좋은 묵은 파랑새입니다 완전 묵었어요 네, 탑수도 이렇게 높고요 네, 포트는 15cm 포트에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가격 10,000원에 나왔습니다, 10,000원에 이렇게 10,000원이면 8,000원 되죠 네, 이 아이는 또 백야입니다, 백야 얼굴 두스 2두도 있고 1두도 있는데요 네, 색깔이, 백야는 이렇게 빨간 색깔이 아주 매력있죠 네, 입장 뒷면에도 이렇게 백분으로 선을 싹 그리고 있는 이 백야는 2만 4천원에 있습니다 네, 이 아이는 또 누다금이죠, 누다금 네, 누다금이 싹 몸값이 있더라고요 네, 누다 복륜금입니다 누다 복륜금인데요 우와, 이 아이가 싹 몸값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있는데요 오, 아주 건강해 보이고 이쁜 아이가 있습니다 누다 복륜금 2만 5천원에서 셀 받으면 2만원 됩니다 네, 이 아이가 또 파인노즈 금이죠 이렇게 금기가 있습니다, 파인노즈 금 빨간색이 이쁜 아이, 엄청 두툼한 입장을 하고 있는 이런 진한 빨강으로 물들어있는 아이 네, 파인노즈입니다 이 아이는 15,000원에 있습니다 한여 파인노즈 금이라고 써있네요 한여 파인노즈 금, 이 아이는 15,000원인데요 셀 받으면 12,000원 됩니다 샤넬 젤리가 있습니다 네, 탑수도 이렇게 높고요 네, 코톰한 입장이 너무 멋있는 아주 입장도 동글동글해가지고 싹 이불 봉황필로 오므리고 있는 샤넬 젤리는 만원에 있습니다 만원에 만원에서 세일 받으면 8,000원 됩니다 보트는 10cm 보트입니다 네, 여기가 또 마르셀리죠 마르셀리 두 개 남았네요 마르셀리 두 개 남았습니다 네, 이 손톱이 예쁜 아인데요 이게 보라색으로 싹 라인을 그리고 있는 게 너무 멋있죠 네, 두 수가 다 이렇게 붙어있어가지고 모주 밑에 삥 둘러 자구가 한 4개 보입니다 4개 보이고 모주 있고 한 5도 되는 것 같고요 여기는 모주 얼굴 밑에 이렇게 한 바퀴를 돌려서 목도리 수영을 했습니다 삥 한 바퀴를 돌려서 네, 이 아이는 16,000원씩에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캐비어가 있는데요 캐비어 예쁘죠 완전히 분도 예쁘게 바르고요 얼굴도 이렇게 두 수가 한 5도 되는데요 땡글땡글 6도 되네요 네, 땡글땡글한 이 로제트가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네, 캐비어는 2만 원에 있습니다 네, 이 아이는 또 사바레즈죠 사바레즈 얼굴 두 수 사두로 돼 있는 사바레즈 이 아이는 철아에서 철아로 엮이는 것 같아요 철아로 엮이는 이런 아이도 있고 네, 거의 다 철아악기가 살짝씩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아이도 철아악기가 있어요 이 아이도 철아악기 있고요 네, 이렇게 있는 사바레즈는 15,000원에 있습니다 15,000원에서 세일 받으면 12,000원 되고요 오, 여기가 초이 가이아입니다 초이 가이아 완전히 뚱떼지처럼 똥뚱한 이런 초이 가이아가 있는데요 이쁘죠 네, 이런 아이들 옛날에는 10,000원이 훨씬 넘었던 아이들입니다 네, 이렇게 예쁜 초이 가이아인데요 네, 가격이 너무너무 착하게 나왔습니다 네, 만 원에 나왔는데요 네, 만 원에 세일 받으면 8,000원 됩니다 보고 오시고요 네, 이 아이는 알사탕입니다 알사탕 오, 떼글떼글하게 엄청 예뻐졌네요 네, 이렇게 아주 떼글떼글하게 예쁜 알사탕이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오, 이 아이는 밑에 자구들이 엄청 또 많이 나오고 있는 이 알사탕 두 개가 있는데요 포트는 14cm, 5cm 되는 포트에 이렇게 넘쳐나갔습니다 네, 너무 예쁘죠 알사탕 가격은 24,000원인데요 네, 세일 받으시면 4,800원이 빠집니다 2만 원 밑으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오, 예쁘죠 네, 너무너무 예쁜 알사탕입니다 네, 여기는 오, 여기 핑크프리티가 다시 집으로 가고요 이 아이는 하나 남았습니다 핑크프리티 한 개 남았습니다 네, 이 아이는 가격이 15,000원에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네, 하나 남았는데요 네 12,000원 되겠네요 세일 받으면 너무 괜찮죠 오, 밥도 풍성하고 포트는 15cm 포트에 들어있습니다 네, 한번 품어 보시고요 네, 이 빅토리가 아주 피멍이 멋진 아인데요 빅토리 네, 피멍이 지금 살짝 들어오고 있습니다 얼굴 상대로 돼 있는 빅토리입니다 가격은 이 아이가 12,000원인데요 세일 받으면 9,600원으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빅토리가 아주 매력 있는 아이입니다 한번 품어 보시고요 네, 이 아이가 너브애플이죠 엄청 두툼하고 예쁜 너브애플입니다 너브애플이 많이 또 요즘에 한참 인기가 많은 아이고요 오, 이 아이가 충수도 있고 네, 포트 13cm 포트에 가득이 들어있고 한엽이고 너무너무 예쁘게 생긴 너브애플입니다 네, 요즘에 이두짜리도 나오고 막 하는데요 이 아이는 두툼하고 큼직하게 생긴 너브애플 애도짜리인데요 이런 아이 또 자구나 나오면은 또 금방 분생되죠 16,000원에 있습니다 네, 세일 받으면 3,200원이 내려갑니다 네, 한번 품어 보시고요 네, 이 아이는 드라큘라 차라죠 드라큘라 차라 이렇게 피멍이 멋있게 들어오고 있는 드라큘라 차라입니다 네, 이 아이는 이렇게 폭풍 성장을 하고 있네요 막 왕관으로 뱅글뱅글 돌려서 엮여 나가는 모습입니다 너무 멋있죠? 피멍이 멋있게 피멍물을 부어놓은 것처럼 물이 드는 아이인데요 한번 키워 보시고요 이 아이는 없으시다면 꼭 키워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는 브래들리입니다 브래들리는 물이 이렇게 이쁘게 빨갛게 드는 아이죠 오, 이쁘죠? 네, 브래들리는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드는 아이라서 다들 좋아하시죠 얼굴 두스는 한 3두 이상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3두 4두로 돼 있는데요 네, 브래들리 엄청 착한 가격으로 나왔습니다 이 아이는 12,000원에서 세일 받으면 만원 밑으로 내려갑니다 네, 이렇게 브래들리 한번 켜 보시고요 네, 오, 이 아이는 진짜 이쁘죠 이 아이는 아모르 파티죠 아모르 파티가요 네, 오, 색깔도 이쁘고 아주 목대도 좋고 너무너무 이쁜 아이가 있습니다 네, 얼굴 두스는 거의 한 2두? 이 아이는 2두네요 여기는 4두인데 이렇게 3개 있네요 2두가 2개고 3두가 하나고 2두가 하나고 4두가 하나고 이렇게 3개 있습니다 아모르 파티는 12,000원에 있는데요 세일 받으면 9,600원으로 내려가고요 네, 이 아이가 또 실크로드 금입니다 실크로드 금 이렇게 금도 이쁘게 잘 들어있고요 검색을 해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실크로드 금이 살짝 몸값이 좀 나가더라고요 네, 이 아이는 완전 통판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오, 네, 이렇게 지퍼를 꼬불꼬불 엮여있고요 네, 판이 엄청 건강해 보이고 좋습니다 네,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실크로드 금은 3개 있고요 가격은 3만원에 있는데요 세일 받으면 2만 6천원 되죠? 2만 6천원, 2만 6천원이 됩니다 2만 6천원인가요? 2만 4천원 되겠네요 2만 4천원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덴트라잼인데요 색깔 이쁘게 무리든 아이입니다 오, 이쁘죠? 13cm 포트에 두스도 많고요 이렇게 덴트라잼이 이렇게 3개 남았습니다 네, 이 아이는 만원에 있습니다 만원에 있고요 질 받으면 8천원 되고요 네, 이 아이는 원종 추비반입니다 원종 추비반이 네, 이렇게 라인을 빨갛게 그리는 원종 추비반이 너무 이뻐요 오, 진짜 너무 이쁘죠? 네, 이렇게 이쁜 아이가 있습니다 8cm 포트에 들어있는데요 얼굴 두스는 한 4두도 있고 3두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가격은 14,000원에 있습니다 네, 라인이 아주 두껍게 라인 그리고 있는 게 너무 매력있죠? 네, 이런 아이는 14,000원에서 세일 받으면 11,000 얼마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롱기시마 HY인데요 오, 너무 이쁜 농기시마 HY 12cm 포트에 얼굴 두스는 4두도 있고 네, 거의 다 4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아이는 3둬네요 이 아이는 15,000원에서 세일 받으면 12,000원 됩니다 네, 이런 한엽 농기시마 아니, 한엽이 아니라 농기시마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 HY 네, 이 아이는 15,000원에서 세일 받으면 12,000 됩니다 네, 색깔이 너무 이쁘게 라인, 뒷 입장이 아주 빨개지는 아인 것 같아요 엄청 빨갛게 물들어 있고요 입장 뒷면은 또 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바이 15,000원에 있고요 네, 이 아이가 많이 시집을 갔어요 네, 버클리가 아주 시집을 다 가고요 둘넷 6개 남았네요 6개 둘넷 6개 남았는데요 이렇게 돌기, 이렇게 자구가 이렇게 목대에 엄청나게 자구를 많이 달아주는 아인데요 너무 괜찮아요 사이즈 대비, 가격 대비 너무 좋습니다 얼굴 이렇게 하나하나만 달렸어도 5,000원 이상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자구 어마어마하게 달렸는데요 네, 포클리 이 아이는 6,000원에 나왔습니다 6,000원에 6,000원에서도 세일을 하면 또 내려가죠 네, 한 4,800원 될 것 같아요 너무 괜찮습니다 네, 향기가, 꽃향기가요 끝내줍니다 이 아이 이 근처만 오면요 향기가 너무너무 좋은 향기가 난답니다 지금 꽃이 이렇게 피어있는데요 사장님 키우고 계시는 버클리 꽃이 피었습니다 향기 너무 좋습니다 향기가 너무 좋은 버클리 꽃 켜보시고요 이렇게 두스가 저도 이만할 때부터 데리고 와서 키웠는데요 엄청 지금은 큰 보드에 가득이 찼습니다 네, 번식력도 좋고 아주 키우는 재미가 있는 아이입니다 네, 6,000원이고요 여기가 또 아르제입니다, 아르제 아르제가요, 무거워가지고 코끝이 다 이렇게 피멍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오, 예쁘네요 네, 묵은 아이는 이렇게 코끝이 빨개지면서 투명해집니다 네, 이렇게 예쁜 아르제는 8,000원에 나왔습니다 8,000원에 있고요 네, 이 아이는 레드베리죠, 레드베리 오, 이렇게 산달기처럼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있는 레드베리 두 개 있는데요 가격은 만원에 있습니다 네, 레인스타는 또 시집을 다 가고 두 개 남았네요 레인스타 만오천원에 해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펜지도 두 개 있네요 펜지 두 개 있습니다 요런 아이 네, 그 다음에 요 아이가 크리스마스 군색입니다 네, 크리스마스 군색 13cm 포트에 이렇게 들어있는 크리스마스 군색 요 아이는 만원에 있습니다 만원, 세일 받으면 8,000원 되고요 요 아이는 레드 핑클처라인데요 레드 핑클처라 엄청 사이즈가 좋습니다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포트는 8cm 포트인데요 막 넘쳐나갔습니다 네, 요렇게 큰 포트에 이렇게 8cm 포트 넘쳐나가 가지고요 네, 지금 포트를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엄청나죠? 네, 거의 한 20cm 가까이 될 것 같아요 네, 요런 아이는 2만원에 있습니다 레드 핑클, 줄리아나 핑크쳐라 네, 레드 핑클이 아니라 줄리아나 핑크쳐라 2만원에 있습니다 네, 요 아이는 멜로망스죠 멜로망스 오, 완전히 젤리젤리 하고 있는 멜로망스입니다 멜로망스라는 아인데요 가격은 15,000원에 있습니다 말간처럼 생겼죠 네, 완전히 젤리젤리합니다 요 아이는 더 젤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네, 요렇게 투스도 많고 11cm 포트에 가득이 들어있는 멜로망스입니다 가격은 15,000원이고요 네, 요 아이는 나이키입니다 나이키가 색깔이 너무너무 이쁘죠 완전히 생장점이 빨갛게 완전 젤리가 된 이런 아이가 밑에 입장들은 조금 이렇게 색깔이 빠진 듯한데요 생장점 부분으로 다 이렇게 물린 것 같아요 색깔들이 요 빨간 까망이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다들 요렇게 나이키가 있는데요 진한 빨강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있는 나이키는 12,000원에 있습니다 12,000원 세일받으면 9,600원 되고요 네, 요 코스피 닷컴처화입니다 코스피 닷컴처화는 4,000원에 있습니다 네, 요 아이는 방울복란금이죠 오, 엄청 건강해 보이는 이런 방울복란금이 있는데요 네, 요렇게 세순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생장점 부분에 보면 세순들이 다 달고 있는데요 네, 요렇게 다 달려있어요, 세순이 오, 요 아이는 사이즈가 엄청 좋네요 완전 제품인데요 화분이 좀 작은 것 같아요 큰 화분에 심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키가 엄청 커요 이렇게 엄청 건강해 보이고 뽀삿이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죠 네, 요런 아이 25,000원에 있습니다 요 아이도 이쁘죠 요 아이 뒤에 아이는 완전히 수영이 단정하네요 요 아이 25,000원에 세일 받으면 2만원 됩니다 네, 요 꽃, 돛담배 철화가 있는데요 꽃, 돛담배 철화 오, 네, 요렇게 철화가 엮겼습니다 꽃, 돛담배는요 여름에도 이렇게 빨간색이 이쁜 아인데요 네, 요렇게 찐한 빨강이 이쁜 아이죠 네, 오, 철화가 아주 엮여있는 게 아주 꼬불꼬불, 네, 잘 엮겼습니다 꽃, 돛담배는 약간 몸값이 하더라고요 여기 철화도 좀 더 몸값은 하고요 근데 엄청 착하게 나왔습니다 2만 8,000원에 있는데요 2만 8,000원에서 세일 받으면 또 5,600원이 빳습니다 2만원 초반대에서 구매가 가능하고요 네, 요 아이는 줄리아나입니다 줄리아나, 오, 이쁘죠 완전히 아주 찐빨강으로 물이 들어있는 줄리아나 군생인데요 23cm 포트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얼굴 두수도 많고 네, 이렇게 중품 이상 되죠 한 대품, 거의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요게 군생으로 되어있는 줄리아나는 3개 있습니다 3개, 2만 4,000원에 세일 받으면 2만원 밑으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4,800원 빠지니까 2만원 밑으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3개 있습니다 네, 요 아이가 또 네온 철화입니다 네온 철화 네, 네온 철화는 이렇게 색깔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빨갛게 물들어있는 게 요런 아이입니다 입장은 동글동글한 입장이고요 요렇게 목대는 건강한 목대입니다 요렇게 요 아이는 2만원에 있습니다 2만원에 있고요 네, 요 네드 핑클 철화입니다 네드 핑클, 아, 빅네드네요 빅네드, 빅네드 철화입니다 네, 빅네드 철화가 이렇게 있는데요 입장이 엄청 두툼한 게 아주 이하이의 특징이죠 엄청 입장 두툼하고 빨갛게 물드는 아인데요 요렇게 철화가 엮겼습니다 요쪽에는 철화가 엮이고 있고 여기는 철화가 풀렸습니다 생얼만도 한 5도 되는 것 같고 네, 빅네드 철화 이렇게 있는데요 2만 8천원에 있는데요 네, 세일 받으면 5천 6백원 빠지면요 한 2만원 초반대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사이즈 13cm 보트에 이렇게 들어있고요 오, 요 아이가 또 이쁜 아이죠 요 아이는 오드립 페어라는 아인데요 오드립 페어 요렇게 입장이 이렇게 프릴이 멋있는 아이고요 입장 생장점 부분이 싹 이렇게 분을 올렸습니다 분을 올리고 얼굴 두수가 3도로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네, 너무 예쁘죠? 이 프릴이 프릴이 너무 멋있는 요런 아이인데요 오, 요 아이는 오드립 페어라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프릴이 멋지고요 요 아이는 생장점이 번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얼굴이 갈라지는 것 같죠? 네, 분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분지를 네, 분지를 하는 것 같은 요런 아이 네, 오드립 페어 2만 5천원에 있고요 네, 세일 받으면 2만원 됩니다 네, 요 아이는 퍼플 샴페인입니다 네, 색깔 이쁘죠? 퍼플 샴페인 너무 이쁘고요 네, 분으로 싹 이렇게 선을 그리는 게 너무 매력이 있습니다 네, 이불 싹 오므려가지고 공항필을 하고 있고요 네, 요렇게 있는 퍼플 샴페인은 1만 5천원에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 아이는 벤바디스고요 벤바디스 네, 14cm 보트에 벤바디스 군생으로 돼 있습니다 요렇게 있는데요 잘달 무거웠습니다 네, 요 아이는 엄청 두스 많네요 네, 두스가 많고 요기는 핑크색으로 물이 들고 있고 네, 요런 벤바디스는 가격이 1만 5천원에 있는데요 세일 받으면 1만 2천원으로 내려갑니다 네, 요 아이는 스노우 반이죠 오, 뽀사시 분을 엄청 많이 바르고 생장점이 완전히 보라색으로 싹 물이 올라오고 있죠 오, 너무너무 예쁜 이렇게 두스도 많은 스노우 반입니다 가격은 1만 4천원에 있는데요 네, 1만 4천원에 세일 받으면 1만 1천 얼마 됩니다 요런 아이 보트는 12cm 보트인 것 같은데요 꽈득이 찼습니다 요렇게 홍긋한 수영도 멋있는 아이도 있고 네, 수영 멋있죠 네, 1만 4천원이고요 요기가 또 어, 뭐죠? 그라노비아 금입니다 네, 요 아이는 그라노비아 금인데요 오, 두스가 요기 사이사이에서 자구들이 계속 올라오네요 이렇게 자구들이 목도리 수영으로 계속 올라옵니다 네, 요렇게 오, 두스 엄청 많죠 이 보트는 11cm 보트인데요 꽈득이 찼습니다 네, 요런 그라노비아 금은 가격이 너무 착하게 나왔습니다 12,000원에 있는데요 네, 세일 받으면 9,600원 됩니다 네, 요 아이는 호우 이쁘죠 요 아이도 분지를 했습니다 요 아이가 네, 분지하는 아이도 있고 션샤인이라는 아인데요 젤리끼가 있어요 요 아이들은 다 젤리끼가 있고 피망이 싹 피망이 들어있고요 우와, 여기는 싹 일정하게 탑을 쌌네요 네, 일자로 쫙 올라왔습니다 탑이 네, 요렇게 멋진 션샤인 만원에 있습니다 네, 요 아이는 케라시스 철화입니다 케라시스 철화가 요렇게 건강하게 꼬불꼬불 용티름을 잘 했습니다 건강한 모습이고요 네, 목대도 좋고 건강한 목대로 있는 케라시스 철화는 3개 남았습니다 2만 5천 원이고요 네, 요 아이는 태양금이라고 태양금, 요렇게 생긴 태양금 요 아이는 1만 5천 원에 있습니다 태양금 3개 있네요 이렇게 태양금, 이렇게 금기가 이쁘게 잘 들어있는 태양금은 1만 5천 원이고요 네, 엘시아입니다 엘시아, 2만 6천 원에 있는 엘시아입니다 오, 색깔도 이쁘게 아주 물도 이쁘게 들었고요 여기 포트는 이렇게 엄청 큰 포트입니다 16cm 이상 될 것 같아요 네, 요런 포트에 머리도 엄청 많게 나온 자연군생 엘시아인데요 2만 6천 원에 있습니다 이렇게 2만 6천 원에 있고 네, 요 아이는 또 캐롤이죠 캐롤 철화 네, 빨갛게 물이 들어있는 이런 캐롤 철화가 있습니다 전체 바디가 다 빨갛게 되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네, 10cm 포트에 이렇게 지퍼로 쫙 엮여있는 캐롤 철화는 2만 원에 있습니다 2만 원에 세일 받으면 1만 6천 원 되고요 네, 요 아이는 파인노즈 군생으로 되어있는 아이입니다 얼굴 2도씩 되어있는 파인노즈 군생 너무 예쁘죠? 빨개가지고 네, 색깔 담당으로 데려가면 될 것 같아요 요 아이는 항상 요 색깔을 유지해주는 아이입니다 8천 원에 있고요 챌린저 스토리는 6천 원에 있습니다 챌린저 스토리 철화 네, 여기 손톱이 예쁜 아이재 챌린저 스토리 철화는 6천 원에 있고요 로슈라디아는 요 아이가 6천 원이라고 합니다 네, 로슈라디아 6천 원이면 세일 받으면 4,800원 됩니다 네, 요 아이는 시에라입니다 네, 오, 따글 따글하게 잘 달궈져 있는 시에라입니다 오, 이쁘네요 얼굴 두수도 꽤 많고요 네, 이런 시에라는 1만 원에 있습니다 네, 제스타 군생은 1만 2천 원에 있습니다 제스타 군생 얼굴 두수는 4도, 5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5도 이상 되네요 5도 이상 네, 이렇게 3개 남았는데요 가격 1만 2천 원에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 뭐죠? 요 아이 플로렌젠스 1만 원에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